어? 어? 아, 성냥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미안, 미안. 아, 아닙니다. 뭐하고 있었어요? 아, 저 지금 도연이랑 대본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좀 빨강 쉬어가지고. 아, 오케이. 개인기가 훨씬 중요하죠. 왜냐면 대본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개인기는 자기 고유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기 보고 있어요. 어? 개인기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동현이 그 제가, 아니, 문재인. 문재인. 아, 네. 문재인.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전화하고 계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이 만드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잘 살았어요? 셔어 바르면 좋겠어요. 힙어바르면 좋겠어요. 굵으면 좀 더 잘 살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아, 그 샤뉴스. 바로, 야. 나라가 잘 봐. 네, 얘기 안 했어. 아, 알겠다. 알겠다. 선생님,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방금 거는, 동현이가 그렇게. 아, 알았다고. 아, 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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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울 빌딩 수고 치유. 멍든의 사유. 떨려는 이딸. 멍든의 사유. 툭. 둘 짰어? 그 랩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오오오오오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거여서. 오늘 처음에? 오늘 처음 합니다. 잘 못합니다. 어, 어. 내 걸 들어봐봐.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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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제 개인지. 내 걸 틈아지 마시고요. 오, 씨. 오, 씨. 오, 씨.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행이네요. 아, 광고요. 대그맨 선배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아, 그 박성호 대그맨이라고. 신카드요? 100달러 없는데? 아, 예. 천만 원. 아, 근데. 맞습니다. 추억더천. 아, 그래. 추억더천. 아, 이렇게. 아, 천만 원이야? 예. 네. 오, 선생님. 영상. 아, 영상을. 지금 따로 제가 보내줄 수 있는데. 아, 예. 예. 어, 저기. 바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마리에 약간. 맞서있을까? 예. 제대로 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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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3되을να을 놔. 아, 네. 하하. 허,학. 하핳. 아,戲이 된다. 아, 학 équipe. 광고의 기미동은 원신이랐어요. Hog suppress어안u. ảnh hi- magic. 아, 사는 거야. 나의 몸이 열심히cks suppliers x2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 몰래카메라 축하드립니다 몰래카메라 축하드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컴퓨터 중간에다가 중간에다가 중간에다가